요즘 꽃게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야미일상노트는 소울의 포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소울의 포구 어시장을 가기 전에 웬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 이게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오늘은 싸요. 28000원짜리 25000원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20000원, 이건 20,000원, 얘는 30,000원. 사이즈대로. 이거는 35000원, 중간에. 이거는 1킬에 얼마나 어울리나요? 네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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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마리. 다음. cents쾅 biss belo. 꽃게,eler 지어. 가을에도 꽃게? 꽃게가 1월 20일부터 들어오기 시작인데요. 지금이 최고좋아요 꽃게는. 아그래? 나오는 달이 최고좋아요. 달더라구요. 네. 1년 중에 최고좋아요. 꽃게는 야행성이죠.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밤에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이 꽃게는 맛이 6월에 암케를 책으로 치며 7, 8월에는 그 먹이에 들어갑니다. 그때 핵감이 아니라고. 핵감은 색깔이 좀 다르구나. 핵감은 색깔이 좀 다르구나. 핵감은 색깔이 좀 다르구나. 핵감은 색깔이 좀 다르구나. 물기에 만 원씩 빌어요. 만 원. 한 마리에 만 오천 원씩. 생선 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낙지 젓갈. 젓갈 좋아하시나 보군요. 소래포구에 어떻게 자주 나오시나요? 네, 자주 나오고. 아, 예. 얼마만에 한 번 정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나오는데. 요즘은 최근에 못 나왔는데. 한 2달 정도 한 번씩. 아, 그러세요? 네. 소래포구 찾는 이유는 뭐? 우선 사람이 많잖아요. 산동감이 넘치고. 수산물도 너무 좋고. 곶게 따라서 나오거든요. 하루에 2번씩 물이 이렇게. 계속 간만에 오거든요. 물이 들어올 때 배가 들어오니까. 그 시간대에 맞춰서.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곶게는 찜으로, 또 탕으로, 게장으로 이제 조리할 수 있는데요. 게장은 특히 6월에 알이 찬 암캐로 담그는 것을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건가요? 네.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곶게철인데 좀 가격이 어떤가요? 곶게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은 2만 5천원부터 시작해요. 4만원짜리도 있고. 음. 알이 다 쓸었죠? 네. 알 100%예요. 아무거나까지 그래요. 아유, 싱싱하네. 곶게 들어가세요. 곶게 하세요. 2만 5천원씩 가져가요. 알 100개 곶게 하세요. 곶게 껍데기에는 아스타산틴이라는 물질이 있죠. 이것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색을 내는데요. 가열하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다시 끊어져서 본래의 색인 붉은색을 띄는 거죠. 그래서 삶으면 붉은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꽃게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고요.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그런 것입니다. 네, 또한 키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것은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죠. 네, 체중 감량이 아주 좋습니다. 2만 5천원 알비 이렇게 다 들어왔어. 언니 몸에는 눈 감고 먹는 거야. 곶게는. 몇 킬로나 잘 기를게. 몇 킬로. 몇 킬로. 언니 지금 좋아. 아니 왜? 2만원. 2만원. 몇 킬로를 잘 줄게. 꽃게 숫게 2만원씩 줘, 언니. 함께는 2만 5천원씩 줘. 꽃게 좀 해요. 꽃게 오셔봐. 많이들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런 거는 2만 5천원. 이런 건 3만원. 알베기. 웃어봐요. 알베기 꽃게. 2만원. 2만원. 꽃게에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습니다. 1만원. comin' εί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1만 원이야, 시인. 1만원. 1만 원이야, 만 원. 1만 원. simple hit. 고맙습니다. 한 만원짜리 25,000원씩 받아봐요. 복잡아 좀 싸진 것 같다. 네, 싸요. 한 만원짜리 25,000원. 되찾 tha. 와, 좋다. 야. 4만원 정도 돼. 5,000 원 정도 해 줬는데. 3만원이면 이거. 이거 봐봐, 한강이면 8, 9만원하고, 3만원. 이거 이거. 이거 밴댕이 들어가요. 이리 goes. 밥에 그냥 마실ize. 고춧가루 고춧가루